옥수전벅. 옥수수랑 팥인데 뭐 강원도에서는 현미도, 율무도 넣고 다 넣는데. 저 여러 가지 해봤더니 옥수수랑 팥만 넣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이게 한 수저 먹잖아요. 못 끊어요. 진짜로? 계속 들어가. 차가워지면 더 맛있어요. 핫죽 같은 거. 그런데 옥수수가 들어가니까 식감이 더 좋아요. 더 부터지면서. 너무 맛있게 됐대. 쫀득쫀득. 밑에 살짝 깔아주고. 이야, 이거 아이디어 좋다.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겠다 진짜. 그런데 옥수수음벅은 안 넣으셔도 돼요. 됐어 됐어. 이야, 이거는 잠깐만요. 우와, 대박인데요. 엄청난 창작용이네요. 들어왔어요. 나 왜 저런 소리 했어? 무섭게 이쪽에 조명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자, 이 부분에 너무 어두워있어 그치, 그치 자, 자, 잘 굳었을까 한번 이야, 굳은 거 아니에요 설탕 설탕 코팅 역시 일단 설탕 코팅을 여기가 솔솔솔 아유, 설탕 아유, 솔솔솔, 박솔미 요즘에는 1토치예요 1인 1토치 저게 약간 탄 듯해야 맛있어요 알겠어요 바로 색깔이 나오는데요? 이게 왜 내가 저거는 바로 식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너무 맛있어요, 진짜 일단 예쁜 거 두 개를 아버님 드리고 이건 뭐 거의 이거는 약간 청담 고급 레스토랑 설의 말 느낌 나는데? 설의 말 느낌 나는데? 아, 설의 말 느낌 나는데? 호텔 호텔에서 나오는 진짜 맛있다 아, 저거 먹고 싶다 진짜로 먹고 싶다 씹는 맛도 있고 부드러운 맛도 있고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와 와 누가 만들었니? 이거 야, 이거는 이거는 꼭 저거 구워야 되겠어요 와 한 개를 더 만들어볼까? 막걸리 막걸리 밀크 아버님을 위한 막걸리 쉐이크 사과 옥수수, 범벅을 으 거, 범벅을 범벅을? 범벅. 옥수수 범벅. 옥수수 범벅. 옥수수 범벅. 너가 cathedral 밥빛을 수많겠다. 약간 빗땡빛. 맛이 약간 나요. 먹으면 또 취할 거 아니에요? 취하죠. 취하면서 달콤하죠. 야가지. 아니 시아버지. 대박이다.